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내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응원의 힘이 아닐까요? 티격태격하면서도 누구보다 가장 큰 응원을 보내주는 최고의 지원금. 가족들이 보내주는 격려와 따뜻함으로는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도 하는데요. 이제 팔 넣어야지, 팔. 아니, 발이 아니라 팔, 팔. 그렇지, 팔 놓고. 자, 입어봐. 그렇지, 얼굴 놓고.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픈 아빠의 마음을 아이들은 기억해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42화. 언제나 너를 응원해. 혼자서 먹기 시작한 쌍둥이들과 첫 외식에 나선 휘저씨. 자, 주문해. 와인 마실래? 어? 레드와인? 레드와인? 아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오늘은 진짜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아빠가. 외식이니까. 자. 옳지. 다 컸다? 이성훈, 다 컸다, 다 컸다. 진짜 다 컸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빠가 할 일이 없네. 응? 그럼? 자. 이거 대신 아빠가 반으로 나눠줄게.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것도 줘? 이것도 달라고? 욕심도 이렇게 많아. 응. 아빠가 줄 거야. 야, 매력발 사라지 마. 엘미타이저은 파스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단호박 스프. 네네네네. 너희 좋아하는 소박 스프야. 됐다. 먹어봐. 먹어봐. 오늘은 아빠 하나도 안 도와줄 거야. 어휴, 이상한. 바꿨어. 야, 이서주. 어, 빵처럼. 영원히. 거기는 빵 먹을래? 형님, 잘했어. 괜찮아. 손으로 먹어도 돼. 응? 괜찮아. 맛있지? 다음부터 우리 외식 나와도 좀 더러워질 옷 예상하고 각자 먹는 거야, 이제. 야, 이성은 짱. 이성은 대박. 끝나고 물감 놀이 갈 거거든. 가서 예습해 왔다 그러자. 야, 토마토 스파켓이 빨간색이잖아.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예습해 왔다 그러자. 주말하십시오, 파스타를. 네, 네. 더 먹어. 더 먹어. 아, 안 했어. 서준아. 서완아. 그렇지? 서완아. 서완아. 먹어봐. 먹어봐. 봐봐. 봐봐. 괜찮아, 괜찮아. 목에 걸렸어. 너무 찜께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어메이징. 네, 네. 망고, 망고 먹을 사람? 망고 먹을 사람? 수박 먹을 사람? 수박 먹을 사람? 엄마한테 동영상 찍어 보내자. 이성, 이소준. 세원아, 너 얼굴 숱 채는 사람 같아. 서준아. 서준아. 수박 먹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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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스페인 가서 토마토 놀이 하고 왔어? 수박 먹을 사람? 수박 먹을 사람? 수박을 마주면 내게. 선현아, 그 얼굴 가만 아니야, 가만 알았어. 승환아, 그 얼굴이 가만 아니야, 가만 안 맞아. 나는 좋았어요. 이제 아이들이 혼자 뭐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먹어봐.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다 컸어. 다 컸어. 아빠 할 게 없네, 이제. 자, 이제 한 명씩 아빠랑 가서 씻고 올까? 이서원, 이서준. 아빠랑 씻을 사람. 아빠랑 씻을 사람. 단첨. 폭풍 같은 식사를 마치고 찾은 곳은 촉감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색깔놀이 체험장인데요. 빨간색 물이 있네? 어? 예쁘게 적셔서. 이거 소리가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와. 우와. 우리 친구들 같이 할 건데 잘할 수 있나요? 네. 우와, 물감 놀이. 묻혀, 묻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서준이들, 서준이들. 아빠한테 해보자. 아빠 이거 옛날에 많이 했어. 누구야? 서준아, 서준아, 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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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넣어, 큰일 났다. 아빠가 왜 해줄 게 없네? 그렇죠. 아이. 너무 잘하네. 왜 그래. 응? 우와. 우와. 표정 뭐야? 표정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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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요즘 하루하루 새로운 것에 눈을 떠가는 쌍둥이들. 그런 쌍둥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함께해 주고 싶은 아빠, 희재 씨. 아빠는 아이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죠. 서원이 서준이에게는 희재 씨가 최고의 친구입니다. 둘이 이상해? 괜찮아요?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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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어서 더 행복한 쌍둥이네. 자, 우리 증명사진 찍자. 예. 우리 증명사진 찍자. 뭐야? 뭐야? 이거는 배경지야. 배경지야. 뭐야? 에이! 야! 야! 에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춤지 마. 야! 야, 이건 뜯으면 안 돼. 만세.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하하하하, 너 딱 걸렸어. 민놈 할 거야... 맘놈! 셔. 하네. 네. 잘한다. 하지마 봐? 응. 민구가 아빠? 아빠? 네. 좋아.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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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인터넷 보니까 사이즈 안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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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머리 끝선하고 얼굴 턱선 어디 안에 규격 안에 들어와야 되고 입을 벌리면 안 되고 고개가 많이 기울어져도 안 되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어때요? 자, 태현이 앉아 봐봐. 자, 아빠 여기 봐봐. 만세 일어나면 됐지 마. 자, 이리 와봐. 아빠 봐봐. 자, 이리 와봐. 아빠 봐봐. 자, 이리 와봐. 아빠 봐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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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야. 어? 하하하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이리 와봐. 태현아, 이쪽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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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와봐. 만세야도 있죠. 만세야, 자, 팔. 만세야, 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 주 미션은 왜 이렇게 나 어렵냐. 그렇지? 쉬운 게 하나도 없네. 그러고 보니 일국 씨. 이번 48시간은 유독 파란만장 했네요. 아이들에겐 공포인 이바라기부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천하의 일국 아빠도 말을 잃게 만드는 삼둥이 군장까지. 일국 씨. 조금만 더 힘내세요. 뭐요? 아빠, Later no time is irrational. 붙지 마. 우우,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버, 엄마. achment. lish해서 감 heart disease, 달월고tag. 뱉 Dae K national computing. 자, 가. 자, 가. 자, 이리 와봐.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자, 아빠 봐봐. 이거 봐봐. 공룡한테 안녕해야지. 안녕. 안녕. 손 내리면 안 되지. 손 내리면 안 돼. 아빠 공룡한테 안녕해야지. 자, 안녕, 안녕, 안녕. 아빠 공룡. 아빠 공룡, 아빠 공룡. 자, 이따 말고. 자. 자, 민국아 이리 와봐. 민국이 진짜 좋아. 만세야, 안 돼. 자. 자, 이제 민국이 형 찍어보자. 만세야, 잠깐만. 만세가. 만세가. 어, 자. 아빠가 공룡 가져줘. 아빠가 공룡 가져줘. 아빠가 공룡 가져줘. 아빠가 공룡 가져줘? 자, 민국이 아 봐봐. 민국이 아미 봐봐. 자, 민국이 아기 봐봐.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자, 이리 와봐. 자, 민국이, 잠깐만. 잡히다! 야, 코따치 파면 안 되고, 코따치 파면 안 되고, 코따치 먹어도 안 되고, 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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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야, 만세야, 만세야, 잡으면 안 돼, 어? 에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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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구 여기 앉아봐봐. 한 사람만 앉고. 민구 가운데에 와. 이거 봐봐, 가운데 봐봐, 이거 봐봐 그렇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렇지 이거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 악백을 물리치자 뭐 할 거야 됐어 니가 왜 이렇게 심각해 니가 너무 붙었다 하하하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조금만 떨어져 저거 아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하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키지 와 여기다 그냥 여기서 봐야지 그렇지 거기서 봐야지 만세 고개 딱 붙이고 그렇지 엉덩이 붙이고 그렇지 다 했다! 다 했다! 미션 성공! 아빠가 여기서 보일게 자, 자, 봐봐 인재기 쓰자! 너희들 3샷 찍어줄게, 이리 와봐 자, 이거 봐봐 그렇지! 어우, 이쁘다! 어우, 이쁘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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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어쩌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 하나, 둘, 둘, 셋, 넷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시나 이건 정말 기적이군 엄마도 아빠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이런 기적같은 일이 한 번에 대신이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민고가 되라고요 너무나 이뻐서 그렇게 외쳤겠지 유아 전용 사진관이나 개업할까? 유아 전용 증명사진관이나 한번 개업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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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마 이거 사진관에서 많이 따라할 것 같은데 방송 나가고 나서 송도 일국사진관으로 오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권 사진 필요하십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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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울음을 한 번에 달려보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자! 자!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만세 이게 누구야? 아니요 별로 안 좋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민고기지? 이게 누구냐? 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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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야 네가 제일 잘 나왔어 이게 만세야, 만세기 봐봐 민고기 민고기 야, 잘 나왔다 봐봐 눈으로만 보세요 아빠가 처음 찍은 여러분들 증명사진이에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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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받게 에이 야, 그래도 처음 찍은 것이면 참 잘 나왔지 이거 봐봐 어? 이야 아빠 나 지금 할 일이 없으면 유학 전용 증명사진만이나 기억해야겠다 로봇과 꼴리 마세이 어? 저기 봐봐 저기 폴리 있다 폴리 응? 저기봐봐 저기 삐뽀삐뽀 폴리 있잖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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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봐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있지? 헨리 어디 있지? 헨리야! 로이! 홀리! 로이! 어디인 거야? 어디인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엠버! 로이! 엠버다, 엠버! 저기 엠버 간다, 엠버. 엠블란스 가잖아, 초록색 불. 저기 엠버 신호 대기하고 있다, 엠버. 구급차? 구급차, 그렇지. 구급차 저기 간다, 구급차 간다. 구급차 어디다? 처방차는 없어. 엠버 갔어. 엠버 갔어? 엠버 왔어, 엠버. 엠버. 빨간 띠기, 빨간 띠기. 빨간 띠기. 빨간 띠기. 바로 밑에 빨간 띠기 있네. 뱃뱃뱃. 우와, 배 지나간다, 배 지나간다. 뱃뱃뱃. 여기서 밤새야겠다, 우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편, 복귀전을 앞두고 맥 연습 중인 성우 씨. 자신의 일에 대한 성우 씨의 열정과 진명. 대단하네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달려온 성우 씨가 오늘따라 더욱 듬직해 보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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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ЛИРИРИ 링크llen소는 동안 아이는 항상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저희가 밥 안에 오시고mi 한uep— 해보자! 아빠 이게 뭐죠? 넝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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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죠? 아빠, 신발 벗고. 아이, 다치. 할머니도. 다치. 아이, 남자 냄새야. 생선. 사랑이 뭐 먹었지? 아이스크림 먹었지. 여성이 먹었어? 아이스크림만. 아이스크림 안 먹었지? 안 먹었어? 예, 해 봐. 새바닥, 예, 해 봐.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아빠, 보여줘 봐. 예, 해 봐. 잘 났어? 어, 잤어, 잤어. 오늘도 잤어. 자고. 아빠, 아빠 왔다. 아빠 좀 운동해야 하니까 먼저 가. 알았어? 네, 알았어요. 아빠 먼저 운동을 좀 운동해야 하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통영상으로 갔다 올게요. 아, 저기서 갔다 와? 응. 잘, 잘 갔다 오고. 잘 먹고. 오늘은 잘 밥 먹고 잘 자. 응? 알았습니다. 예, 알았어요. 네, 눈 좀 붙으러 가세요. 네. 알았지? 일어나서 해야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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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엄마가 엄마. 와, 이거. 아침이 정말 좋아. 그대 볼 수 있어 좋아 누가 뭐라 해도 난 빛 따라 걸어간다 힘겨운 내 삶에 찾아온 그대 날 웃게 해 바이바이 성훈씨에게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문제. 그들이 바로 성훈씨가 거친 싸움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런데 그렇게 아기라도 그런 마음이 알고 있나 싶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비? 나 이거? 됐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사랑하는 이름? 주무셨어, 상상합니다. 말 잘하네. 상상합니다. 응! 말 잘하네! 아침보다 낫네! 아... 아, 아... 아, 아... 아사여리 맛이... 메짜부짜레인슈 더 하네. 아, 레인슈 더 하네? 레인슈 더 하네. 스토리데의 레인슈 더 하러. 마모 리더. 아, 돈 사나는 데요, 브라. 피카피카피카. 피카피카도네. 피카피카. 피카피카. 사랑이네 3대가 찾은 이곳은 도쿄의 상징, 도쿄타워인데요. 이곳이 처음인 사랑이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겨주고 싶은 가족들. 사랑이네는 또 어떤 추억을 쌓아갈까요? 사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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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오 타워 bank에서 여기 이렇게 스토리오 타워 보기 ㅠㅠ 어 troubles 스토리오 타워 배우면 스토리오 타워 보기 아 그리고 아 이거가 어 이건 동기오 타워 보기에 내 게임 네 응 어 아 아 이게 으 으 아 으 아 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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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야가 코아이 무섭다 타마트 이뻐 타마트! 무섭다 하니깐 무섭다 하니깐 조금만... 나이! 안 할게 안 할게 할머니 산떡이 해줘세 싼 토끼 토끼야 내려가 찌띠면서 어? 코아이! 코아이! 아! 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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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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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한번 더! 한 번 더 가? 내려오 그러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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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점프! 점프! 어? 됐다! 어? 아, 잘 안 됐다! 가자! 여기서 기도하자! 여기서 쓰자! 여기서 뭐 쓰자! 성훈 씨를 향한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아 모두 정성스레 써내려가는데요. 성훈 씨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온 가족의 진심이 성훈 씨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성훈 씨, 파이팅! 성훈 씨, 파이팅! 할아버지 꺼 봐.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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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방했습니다. 즐거웠어?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사랑이도 도쿄 다 처음으로 왔지? 다 네. 엄마. 또 한 번. 처음이니까. 다시 한 번 왔을 줄. 다 같이 와자. 그래. 아름다운는 좋아하는 친구들로 가득한 수산 시장을 찾았는데요. 동해안에서 갓 잡아온 물고기들이 살아 숨쉬는 이곳. 하루에겐 지상 낙원이 따로 없겠어요. 솔라 키우고 싶다. 키우고 싶어? 물고기다. 이거 먹는 거네. 이거 오징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징어 너무 많이 있어. 아빠! 우와! 아빠!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어떤 게 좋아 보여? 오빠. 저기 가자. 사주세요. 사주세요. 주세요. 한 번 먹어도 되는데. 네. 안 먹어도 돼요. 키울 거예요. 키울 거래요. 봉지에 담아 달래요. 봉지에요. 펑트 치유. 펑트 치유. 근데요. 봉지에 빨리 담아주세요. 아, 그거 지금 주시래. 아기가 빨리 담아달라고.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약간 뼈 없어요? 아, 뼈 없어요. 이걸로 오빠. 이걸로 작은 걸로 한 네 개 사야 돼. 네 개? 네 개 사세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는 좀 약간 꼬리 달린 거 같아요. 진짜 골라보세요. 큰 게 좋은 거 같네요. 응? 왜요? 얘가 훨씬 고장이고. 이건 만 원짜리 고장이고. 얘가 좋은 거 같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래요? 예, 물건 똑같은 거예요. 이만. 이만. 이게 하루가 들을 일? 하루가 들을 일 엄마가 들을까? 이게 하루 거예요. 엄마 이건 하루가, 엄마는 이거 들어. 그래. 이건 엄마가 샀잖아, 이건 하루가 샀고. 역시 모든 쇼핑에서 남편은 가방 못 찌구나. 아,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어, 뭘까? 아, 짙소스, 짙소스. 이거 짙소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루야, 이거 좀 싸갈까? 어? 네, 네. 이거 좀 싸주세요. 반가워요. 내가 할게요. 뭐 하시겠어요? 네, 여기다 놓으세요. 오! 그만큼? 그만큼? 됐어요, 아가씨? 네. 네. 알겠어요. 네. 2,000원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하루야, 여기 엄청 붐빈다. 목말라. 목말라. 가서 물 얻어먹을까? 물 좀 얻어먹자. 물! 물 주세요. 목말라요. 물 한 잔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목이 말라서. 오빠, 여기. 닭 감자. 다리. 어? 이기. 베이컨. 2,500 Lal. 찹쌀 реакция. aceite dag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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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ô. тем거 2,500. 국내 양념통닭이랑 양념통닭은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좀 나요. 양념치킨 같은 경우는 따뜻할 때 먹는 거고요. 물을 묻혀주는 일이에요. 아! 그런데 양념통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볶아주는 일이에요. 종잎물이에요. 그래서 강정은 씹어서 바삭해지거든요. 저한테 또 왜 냄새가 부끄러진다고 하잖아요. 나 어릴 때 별명이 강정이었는데. 진짜? 닭강정? 닭강정. 저기 딸기잼도 있네. 닭강정 뽀뽀할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봐. 엄마랑도 닭강정 뽀뽀해줘. 엄마, 닭강정 뽀뽀. 너무 간지러워. 엄마는 안 간지러워. 해봐. 이게 닭강정 뽀뽀래. 아, 나 잘 알아요. 우리 고마운 한 해로 있으시게 해. 너무 좋아요, 이거. 저희가 시식 코너에서 많이 다녀봤고. 그리고 이거는 하루가 좀 매워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맵지 않은 걸로 좀 뜨겁습니다. 빨리 이리와. 이리와. 완전 맛있어. 엄마가 준비 필요하니까. 맛있어. 많이 하신 거 있고. 그럼 내는 거 없고. 이거 마저 많이 하신 거. 집에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짜 맛있어요. 빨리 사세요. 다 나가기 전에. 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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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아니, 괜찮아. 잠깐만요. 하루야, 이거 선물이야. 아니, 아니. 진짜야, 진짜야. 너무, 너무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다? 인사드려 이제 바쁜데 감사드려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오징어예요? 네, 오징어예요 감사합니다 밝아 시장분들의 넉넉한 인신과 따뜻한 응원 속에 본격적으로 강릉여행 시작 오늘은 엄마가 함께라서 아빠와 하루 모두 기분 업 한 번 더 세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보, 내가 오니까 좋아, 진짜? 어, 확실히 달라 운전도 해줘, 그렇지? 엄마 되게 운전 잘한다 엄마가 원래 이 세상에서 운전 제일 잘해 근데 아빠는 그럼 뭐 잘해? 뭐 잘하는 거 같아? 아무것도 못해?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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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하고 하루도 랩할게 랩 아멘 내 손에 낼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해서 되게 걱정돼. 나도 지금 굉장히 드려워. 와, 내 딸 같다 라고 생각되면서 뭔가 뿌듯하고 감동에 밀려오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드려워. I love you! I love you! 친구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건 요리와 랩이어서. 걱정이에요, 정말. 그 직업 하는 사람들은 별 자식들이 같은 길 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기 좋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길 갈 때까지 계속 옆에서 잘 서포트해주고 잘 친구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서준이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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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저씨. 앉아. 앉아. 자, 오늘은 아빠랑 이거 배울 거야. 잘 봐. 잘 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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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개만 그러는 게 아니야. 서완아. 자, 봐봐. 안녕하세요. 우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봐. 서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아, 그렇지. 아니, 고개를 까딱이면 안 돼. 서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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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 돼. 서완이도. 서완이도. 그거 인사 아니라니까. 그거 혼나. 그거 혼나. 서완아. 서완아. 오늘 아빠랑 어디 갈 거게. 응? 아빠 사랑. 아빠 사랑 원 투. 오늘 아빠랑 어디 갈 거게. 서완이. 서완이가 좋아하는. 슈홍장 가즈. 아! 슈홍. 으악. 아. 서완아, 수영복 입고 들어가. 서완아. 수영복 입고. 하완이. 수영복 입고. 아,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어? 엄마다! 어? 엄마다! 엄마다! 서준아! 엄마! 어! 서준이 서준이 오 잘생겼다 물! 서준아 엄마! 물! 물! 응, 사고 싶어 여보, 당신보다 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서 언니? 서준아 엄마 왔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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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래서 이제 물을 산다, 물 여보 물 속에서 나와야지 숨어있을 걸 그랬나? 물! 어, 갈아입고 이 손 수영복 입고 아... 어... 수영복 입고 여기들 수영복 입고 아이고 여기가 1.2 beaucoup 많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6.9 개가 1.2 개. 9.5 개. 10.4 개가 1.3개가 3.4 개의 스튜디오 주인공을 1.3 개의 스튜디오 섬스 1.4 개의 스튜디오 섬스 OI는 OI는 여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가 소유도 할 수 있어! 와, 잘했어요! 드세요! 드세요! 아, 이 맛있덕! 와, 축구다니가! 와, 축구다니가! 친구 먹었어? 아, 왜? 와, 축구다니가! 친구 먹었어? 와, 그래! 오! 축구 선수 삼촌들 덕분에 일찍이 초콜릿 맛에 눈을 뜬 서준이. 음! 서준이의 초콜릿 사랑이 결국 휘재씨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었죠? 아, 이 맛 얼마 큰일 나는데. 아, 이 맛있덕! 아, 이 맛있덕! 예쁘지 아까? 귀여워, 귀여워. 아니, 귀여워. 다섯 시간이면 그냥 할게. 이 계기로 어쨌든 조금 부담이 되는데 그런데 그래도 아기들이 아빠랑 이렇게 48시간 엄마 없이 아빠한테만 딱 붙어서 뭔가 이렇게 추억도 만들고 재미있는 일도 하고 하니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 선배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이네. 는! 만난 나! grupp춤! 싸워놓려면, зл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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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스세!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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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하, 하, 하! 유재! 우와, 아! 아! 으, 하, 하하! 아, 으, 하하! 으, 하, 으, 하! 아! 누구세요?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사람 그래가 아무래. 이래. 아멘, 이래요! 하나. 아, 하나. 기저귀 화면, 기저귀 화면 이리 와. 목욕하자. 목욕. 또 또. 목욕하자. 목욕하자. 목욕. 여기서 자? 응. 자라. 같이. 거기서 자 그러면. 사랑이 거기서 자. 그렇지, 됐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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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야지. 같이 자야지. 같이 자자고. 같이 자자고. 자, 엄마가, 좀待って. 특별히 좋은 것들. 같이 자자고. 같이 자자.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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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뭡니까? 이거 파크. 파크? 오늘은 휘어낸기 때문에. 그냥illo fundamentales.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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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아이 Mujiu이. 이삨ון. 하나 더. 얘était? 예요. 서라ain авай folks 사랑을 Tä츄 사랑들여 사랑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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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오바께 5 Paula 시원한데 熱いよ。 ママ、おめめがない。 サラ。 ママ、おめめがない。 ママ、おめめがない。 サラの人どこ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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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がない。ここをあげるのか。 何? おはよう。 ママ、見えた。 見えたよ。 サラ、ごろうしてよ。 きっさってる、ろと! realizedty it would. お笑いふるい。 髭だって言うことも多いんぽ。 よくしました。 絶品は本当。 副からこっとが入ろうよ良い。 サラ、 liveに 성공しない。 こんなので寝たら小さな時も思い出す。 小さな時、我卓とかたくさんと磨あっさまで寝てました。 サラ、「一人で大阪へ行くようになったり好きなのかな。 おいしでも大きくなったので… 엄마가 그나면 좋은데 응? 미누리 내다니 엄마가 모두가 내는 거 좋아 모두가 내는 게 즐거워 모두가 내는 게 즐거워 무슨 말이야? 좋은 말이야 사랑아, 아빠야 아빠,寂しい 여보세요 아빠, 사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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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 다 됐어 지금 리빙에 모두가 옆에 앉아있어 4명인데 밖에서 밖에서 다 밖에서 다 아빠, 바이바이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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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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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줄까? 너 먹었어 저 하루가 드세요 뭐지? 그래 안 돼 뭐 먹을래? 안 돼, 안 돼 그래, 안 돼 그래, 안 돼 에이, 뭐 그래, 나 안 까야 되는데 그렇고 사람 그거 먹는 거야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어 앉아서 할머니 저거 마늘도 까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야 새놈이 씨 여러분 새놈이 씨 토요일 사나이 사랑해 przez 수영 예 났고 어 에이 야, 야, 야. 네, 네 거. 거기 있어놔. 몇 개? 아니야, 몇 개 아니야. 안 쓰고? 그냥? 아니야, 아니야. 통으로 먹어. 하아...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곳은 조합을 만드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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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씹을 씹어놔. 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면 허벅히 좀 바삭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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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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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왔어요 사랑이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왔어요 오가엘이 아빠가 왔어요 고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성훈씨에게 힘을 주기 위해 아내와 어머니가 정성으로 준비한 아침상 정말 푸짐하네요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이거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이건 소금 소금 소금이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소금이 만들었어요 소금이 전부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맛 고마 minut 다르 저를 너 Havenём 그래 gesch she 지찍 하나 budgeting 놀飯 엥 체험 merry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시어가 만들었어. 우스하죠. 우스하죠. 엄마, 엄마 만들었어. 엄마 만들었어. 엄마가 만들었어.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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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시합을 했을 때 처음에 스타미나가 있었을 때 자신의 음식이 부족하고 스타미나가 부족하고 자신의 음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좀 반복했을 때 그 부분에 어머니는 ずっと柔道 시대에서 그를 먹으며 그를 먹으며 그를 먹으며 프로페셔널이 있어서 特にお母さんのテールスープは特別なものなんですよね。 なのでそれを知りたいってすごい思いました。 手伝った? すごい。 ほとんどお母さん。 最後ちょっとだけ聞いていて。 愛情込めて。 愛情込めて聞いて。 明日帰って。 明日帰って。 あるか。 あるかわ。 何故だった? あるかわ、お父さんさまざしてたら、 あるかわ、そういうのを、 それをちなみに行くみたいに、 このメチナです。 のでたくさんたくさん見ましたよ。 あるかわ、そういうのを。 存在してたら、 ねて、 이상하지 말고 얼굴이 빨러지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바쁜 거 혼자 당기면서? 얘기를 해 봐. 혼자서 이런 거 당기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당기고. 아, 죄송해요. 아, 응고시대. 아, 응고시대. 아, 응고시대. 아, 응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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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 됐다, 너. 안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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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꽃이 피는 상훈 씨. 일국 씨도 오늘 웃을 수 있을까요? 어? 응? 자, 옷 입자. 이제 대한민국 맛에 스스로 옷 입을 수 있지? 어? 자, 대한민국 입어야지, 이거. 이거 입으세요. 티 입으세요. 아이 착하다. 오늘은 티 입기에 도전하는 거야. 바지는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민국이 티 어디 있어? 이리 와. 그렇지. 자, 민국아 한번 티 입어봐 한번. 아니야, 바지 아니야. 티 위로 입어야지, 위로. 민국아 이리 입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자, 이리 와봐. 민국아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자, 이제 입어봐봐. 입어봐봐. 그렇지. 이제 팔 넣어야지, 팔. 팔. 아니, 발이 아니라 팔. 팔, 팔, 팔. 팔 넣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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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아. 또 한쪽 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민국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고. 자. 아초야. 와, 우리 아이고. 자, 만세단 비워보자. 첫 번째 일로 와봐. 첫 번째 일로 와봐. 첫 번째 일로 와봐. 첫 번째 일로 와봐. 만세해봐, 어디 봐. 우와, 이거 재밌다. 이거 와봐. 송대한 어린이. 대안아. 대안아. 자, 여기서부터 대안이 입어봐. 자, 입어봐야지. 팔 내리고. 그렇지, 팔 놓고. 팔 놓고. 팔, 아니 저쪽. 하하하하하하. 팔. 만세 잡았다. 만세 잡았다. 자. 자, 여기서부터 입어봐. 만세 입어봐 이제. 자, 입어봐. 그렇지. 얼굴 놓고. 얼굴 놓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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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야지. 왜요? 아니, 벗으면 안 되고. 입어야지. 입어야지. 만세 입어야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만세 이리 와봐. 만세야. 만세 잡았다. 아니, 만세 잡았다. 자, 만세. 똥 아파. 똥 아파. 똥 아파. 자, 이제 입어봐. 만세 입어봐. 옷 입어봐야지. 팔 놓아야지. 네. 옷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이렇게 해? 자, 다시 해보자. 자, 태현이. 다리. 자. 태현아, 다시 입어보는 거야. 아빠. 악초야. 아빠. 악초야. 옷 입어야지. 자꾸 벗으면. 아이고. 옷 입다 하루 해가 지겠다. 오늘 옷 입다 해 지겠다. 얘들아. 어? 너에 갇혀서 입자 그냥. 잘됐다, 잘하자. 자. 대현이. 대현이 팔 놓아야지, 이제. 만세도 이리 와봐. 만세도 이리 와봐. 만세도 이리 와봐. 만세도 이리 와봐. 자. 팔. 팔. 대현이 팔. 그렇지. 자, 이쪽 팔도. 민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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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었잖아. 다 입었잖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다 입었는데? 형도 입고? 만세도 이리 와봐. 아, 착하다. 자, 이쪽도 팔 놓자. 팔, 팔. 아, 예쁘다. 야.. 똥 삼捕. 똥 샀 더. 똥 샀 true. 똥 샀어? 똥 샀어? 똥 샀어? 농 말고 알 wszystko? 네, 안 쪘어. 어떡해 아우, 나 지금 또 똥만 돼! 자아이플레가 똥새들이야 똥만 돼! 아빠랑 어린이집 가는 거야 참, 새 참, 잭 잭, 잭 참, 새 잭, 잭 참, 새 잭, 잭 자, 이리 와 어린이집으로 놀러 가자 참, 새 참, 새 그렇지, 민국이 대왕이 잘한다 참, 새 그런데 손잡고 나란히 걷는 산둥이가 어색한 건 저뿐인가요? 호기심 가득한 대한민국 만세 밖에만 남으면 각자 갈 곳을 찾아 3단 물리 만세야, 대안아 아빠가 아무리 불러도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소용없던 산둥이 한데 모으기 참, 새 그런데 달라진 이 모습 보이시나요?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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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새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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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새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를 손잡고 어린이집 갔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아 아빠랑 보람차게 마무리하네, 그렇지? 참, 새 참, 새 대한민국 만세와 학부모 참여 수업 백수인 아빠가 영화 촬영 끝났으니까 백수자네 다 엄마들일 텐데 아빠 혼자 뻘쭘하게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한번 볼까? 선생님을 봅시다 선생님, 선생님 빨리, 빨리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보다 선생님 반짝반짝반짝 안녕, 안녕 배꼽 위에 손 허리를 숙여 안녕, 안녕, 안녕 우리 반갑다고 친구들 안녕 오늘 신나게 해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오늘 왜 오셨을까? 우리 엄마도 오시고 아빠도 오시고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 그게 어머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이름 아름답구나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자 이거 두들겨 자 두들겨 자 이거 두들겨 자 이렇게 하나 두들겨 아빠가 녹여줄게 우리 이 작은 빵부터 잡아주세요 작은 빵 작은 빵 잡자 작은 빵 작은 빵 잡자 작은 빵 잡자 작은 빵 잡으세요 잡으세요 아빠랑이 보다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다 하나 둘 절 절 절 절 절 절 절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바퀴만 대자, 바퀴만 대자 이렇게 자 자 자 아까 바퀴, 바퀴 아까 바퀴, 바퀴 바퀴, 바퀴 있네 아빠가 아침 안 먹을 것 같아, 진짜 배고픈데? 와,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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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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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바퀴, 바퀴, 바퀴 멋있다 멋있다 차가가 오르겄네 신나기 자 지야만 지야만 아 지야만 지야만 자 이제 나가셔야 돼 좀 나가보면 지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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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됐다, 이제 보기만 해볼까? 응 나랑 이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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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선생님 자동차 보여줄거래. 선생님보다 누가 멋지게 자동차 만들었나 보여주기. 자, 우리 에서 자동차 보여주세요. 우리 에서 자동차 보여주세요. 우리 에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우리 민국이랑 우리 태현이. 자, 만세. 우와. 자, 뭐 많이, 많이 만들었는데. 아, 뭐 들어갔어요. 아빠 입으로 들어가고, 애 입으로 들어가고. 왜요? 왜요? 네, 가정조사. 아니, 아니, 아니. 왜 애기 잘 도와주신데요? 저요? 아니요, 셋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요, 근데. 그 와중에 애기 다루는 걸 너무 잘 다루셔요. 아, 네. 네, 공사라기보단 그냥 매트만 깔고 옆에 갖다 붙이기만 한 거예요, 그냥. 진짜 그래야죠, 셋이니까. 셋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해놔야지. 집이 너무 깨끗해요. 아, 네. 단서로 신경 안 해요, 집집에다? 네? 평소에도 그렇게 꺼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딱 놀 때 꼬블럭만 이렇게 딱 꺼내놓고. 그거 끝나면 바로 치우고. 그러니까 장난감 많은 거 별로 안 좋다고. 아니, 처음에 여기 저기 해로지공원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아이들이 힘드니까 꼭 한 번 멈춰서 잔디밭에 애들 풀어놔요. 근데 힘드니까 가끔씩 이제 그 주변에 계신 분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연락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려드렸더니 그분이 제가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일 무엇인가요? 하하하하하하 태기 뭐야? 나 욕종 살거든요. 아아 태기 많이 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그냥 막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되게 많이 뵙고. 아 네. 지금 되게 길잖아요. 네. 처음에는 저희 자전거 타고서 애들이 왔다가 따고 왔어요. 이거를 보면서 저기서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살려고 그러고. 그때도 큰 역사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우 이렇게 딱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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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와 함께한 48시간. 때론 넘어지고 울기도 했지만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 편이 돼주는 든든한 지원군. 아빠가 있었기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우 강릉 여행의 완결판. 해수욕장에 도착한 하루네. 하루야 너 바다에 들어갈 거야? 나 바다에 들어가서 물굴 잡죠. 진짜? 엄마랑 같이 잡네. 네 하루에 더 빨간 이상한 거 있어. 어떤 거? 해파린가? 네 문어야? 이거 문어 껍데기래. 문어 잡으셨어. 여기 가서 인사하자. 대박! 그럼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면이 다 됐다고요. 면이 다 됐다고요. 와 진짜요? 여기 근데 물고기 잘 잡혀요? 네. 우와 여기 물고기 많이 잡으셨다. 여기서 물고기 제일 잘 잡을 거예요. 가서 인사해야지 빨리. 봐봐요. 아 예쁘지? 봐봐요. 어떻게 잡았어요? 이걸로 물고기 막 잡녀. 이걸로 엄마 나 물고기 잡았어. 와 이런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저 열심히 한 건데. 어떡해 어떡해.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내가 이렇게 한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물 담아줘? 물 담아줘? 빨리 살려야 돼. 여기 시장에 넣어줘. 아 살았다. 너무 많이 탄데만 지금. 살았다. 이런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 여기 또 있지? 우와. 또 놀램이다. 또 놀램이다. 또 놀램이다. 화비야. 이거 되게 그러니까 나아. 또 궁금합니다. 와 진짜. 진짜 잘 잡으신다. 소자다. 진짜 큰 눈이 남았어. 이거 뭐야? 아 이거 하시라. 싫어 뭐야. 아 이거 하시라. 싫어 뭐야. 아 싫어. 싫어. 싫어 뭐야. 이게 뭐에요. 창피해. 뭐야 진짜 너네 아빠 창피해 손에 넣어줘? 응 배는 줄 알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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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한번 접어볼까? 엄마 이거 풀어주면 안 돼? 이리 들어와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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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와서 저쪽에 와서 야! 아빠! 아빠! 왜 애들 다 먹어? 이리 와, 이리 와 누가 보냈어? 누가 보냈어? 아빠 봐봐 엄마 빠지려버려? 네 엄마 빠지려버려? 네 알았어요 엄마 아이고,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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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한 번 더 할까? 한 번 더. 끝난 줄 알았지? 2번 더. 3번 더. 4번 더. 4번 더. 이게 뭐야. 몇 살이야? 빨리 나와! 바다! 바다? 하루 과일도 먹어볼래? 응 고마워 내가 아까 물에 빠트린 거 정말 미안해 나도 복수한 거 미안해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살까, 엄마? 도검실 좀 알아봐야겠다 텐트 있는 거처럼? 어때? 되게 멋진 생각이다 하루야 거기서 막 우리 가위로 창문 만들어서 우리 바다 보는 거 어때? 그걸 이렇게 해서 보면 돌과 점프할 거야 돌과가 나 점프하고 싶다 할 때 점프하거든 돌과 점프할 거야? 우리 하루는 바닷가 보고 살고 싶어? 하루는 바다가 제일 좋아? 어 되게 좋아 되게 좋아? 바다에 어떤 점이 가장 좋아? 하루는 바다가 시원해서 좋아 시원해서 좋아? 아빠는 바다 좋아해? 나 하루가 좋아하니까 좋아해 아빠가 엄마랑 열심히 일해서 바다 보이는 데서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루 알았지? 우리 저렇게 할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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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장난꾸러기야 누구라면 장난꾸러기일까? 어떤 유전자인가? 엄마지 장난해 나 얼마나 차분한데 요즘 엄마 나 이러고 살았어 너 이러고 살았어? 이러고 살았어? 나 요즘 이렇게 살았어? 진짜 유학 갔다 온 딸 같아 알지? 돌아왔는데 나 요즘 이렇게 살았어! 엄마랑 좀 찍자 야 너 엄마 결혼사진 같아 야 너 엄마 결혼사진 같아 하루 어디서 봤어? 아 귀여워 아 둘이 되게 친하구나 엄마! 차! 호아 소원 크게 말해야 돼 엄마 사랑해요 엄마 좋아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루와 함께하는 이런 여행들이 작은 여행들인데 언젠가 하루가 좀 외롭거나 쓸쓸할 때 이런 기억들이 큰 위로로 다가올 순간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어느새 첫 돌을 맞이한 슈퍼맨이 돌아왔다 1주년을 맞이한 슈퍼맨 가족들이 모처럼 총출동했는데요 제가 녹화 현장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긴장 100배 녹화 현장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우리 우리 하하하하 주세요 해야지 거기다 그동안 슈퍼맨을 빛내준 손님들의 깜짝 등장까지 연우야 연우야 눈 좀 떠봐 눈 떠서 눈 떠서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43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해석 연ittel 다이징 에피소드 연구 한글자막 by 한효정